우파의 불만, 글항아리에서 편했습니다. 한국 사회를 향해 뼈 있는 발언을 해온 저자들이 모여 쓴 정치 비평사입니다. 저자들은 새로운 우파의 등장과 그로 인해 좁아진 좌파의 입지를 조명해 오늘날 한국 정치의 모습을 되짚어봅니다. 두 달 동안 진행한 미니 인터뷰 내용도 함께 수록해 한국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화제와 관점을 제시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